대전 온천 관광을 대표하는 유성호텔이 이달 말 문을 닫습니다. 개장한 지 109년이나 된 호텔이지만 온천 관광이 쇠락하자 결국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건데요. 유성을 대표하는 호텔들이 줄줄이 폐업하면서 주변 상권도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. 고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. 1915년 첫 영업을 시작해 무려 10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전 유성호텔. 190개 객실과 온천탕 등을 갖춘 대전 온천 관광의 구심점입니다. 1994년 유성이 온천 관광특구로 지정된 뒤 전국적인 명소가 됐지만 지속적인 온천 여행객 감소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왔습니다. 결국 오는 31일 100년 넘는 역사의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. 호텔이 문을 닫으면서 직원 60여 명도 일자리를 잃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대전 유성 지역 주변 상권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주변의 리베라, 아드리아 호텔이 이미 폐업한 상황에서 유성호텔까지 문을 닫으면 안 그래도 줄어든 유동 인구가 더 적어지기 때문입니다. 호텔 측이 공식적인 인터뷰를 거부한 가운데 대전 유성군은 해당 부지에 오는 2028년까지 24층 규모의 새로운 관광호텔과 추상복합 아파트 등이 들어설 거라고 전했습니다.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.